여러분 안녕 뒤에 보시는 건물은 저희 해비치 호텔이거든요 해비치 호텔 여기서 쫙 펼쳐져 있는데 그리고 이 해비치 호텔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 항상 우리가 제일 아름답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? 바다 아닙니까? 바다 바다죠 와 이렇게 누워서 바다를 바라보는 거지 맑고 깨끗한 바다 참 깨끗해 맞죠? 참 예뻐 바다가 참 깨끗해 참 깨끗해 참 깨끗해 참 깨끗해 참 깨끗해 쫙 깨끗해 참 깨끗해 찹쨕 아 맛있다 오늘은 하루종일 안에서만 했구나 근데 거기서도 영화 안봐 본담하는거 본담하는거 그루브리맘 허류땅 가비쌈치고 만들먹 됐어 만든걸 왜안가 좋아해 응 아 가져올때도 있고 안가져올때도 있고 맨알이 가져오는거 아닌가 응 음 날씨가 너무 좋다 밖에도 응 바닷가 갔다왔는데 날씨가 좋다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 오늘 정신에 뭐 나왔어요 거기서 된장국에 반찬들 여러가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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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는 국을 한번 먹어요 거기서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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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이 바뀌었던데 또? 응 선생님도 여러가지 밥 하죠